없게 하는 것과 없애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없애는 건가? 몽땅 쓸어버리는 거야! 자고로 마음은 비워야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없애야지. 용심도 없애고, 집착도 없애고, 화도 없애고, 짜증도 없애고, 그럼 살기 참 편할진디. 아, 잠깐! 없게 하는 것은 없애는 것과 달라요. 어떻게? 우리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갖가지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라 정상이고 사실이고, 진리야, 경계를 따라 정상적으로 생기는 마음을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요란해지겠지? 우리 앞에 작은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볼까? 연못에 큰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큰 물결이 치겠죠? 그 물결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그 물결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만일 그 물결을 빨리 가라앉히고 싶어서 연못을 만지거나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냥 더 물결이 거세지겠지? 할아버지 말씀대로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화난 채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원리임을 알고 묘하게 일어났구나. 받아들이면 자성의 정, 즉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그 요란함이 사라지는 거야. 서로 요란함이 당장 가라앉지 않더라도 요란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지 않고 경계도 마음의 변화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돼. 경계구나. 마음을 공부할 때구나. 하고 경계 따라 있어진 마음을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다 보면 알아질 거야. 그래, 보미야. 같이 해보면서 공부해보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자녀. 겨보면서 알아가면 되는 것이요. 응? 천리길도 한 걸음